안녕하세요. 저는 오레오입니다. 저는 대만 사람이에요. 언어 교환 파트너를 찾고 있어요. 저는 여러분께 중국어를 가르칠 수 있어요. 일상 대화용 한국어를 연습하고 싶어요. 여행을 좋아해서 각 나라의 다른 문화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. 제 취미는 음악, 영화, 수영, 언어 학습 등이에요. 대만에 관한 많은 재미있는 문화를 알고 있어요. 지금 저는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. 함께 노력해봅시다. 관심있는 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. 잘 부탁드립니다.